여기는 라오스에서 먹을 수 있는 사탕수수에요. 라오스 말로 나머어이 나머어이 여기서는 직접 저렇게 저렇게 하셔가지고 뽀빼냥 뽀빼냥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식을 짭니다. 폐버 폐 뽀빼냥 뽀빼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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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가 고장났어요, 짜잔한 말고 으하하하 치아 뽀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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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000원 10,000원?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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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탕수수를 직접 이렇게 해서 얼음에다가 준비가 이렇게 해서 씨팡기 이렇게 해서 씨팡기 이렇게 해서 씨팡기